지금 우리 강아지가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물에 있는 걸 보고 어찌할 걸 몰라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리 좋은가봐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 입이 왜그래? 너 입에 지금 흙을 머금내 그래 존나? 너 물에 들어온나 이게? 자 님버스 여기 여기가 와요 님버스 여기 님버스 여기 님버스 여기 물은 싫어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님버스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에는 들어오기 싫고 주인을 떠나지 못하고 굿보이 님버스 굿보이 또 이제 흙 파고 땅 파고 지금 여기 땅뛰기 하고 있습니다 땅뛰기 지금 다 해놨어요 우리 강아지가 저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요물은 일단 caregivers 아무리 transit bicycle 오늘 저ia 늙서... 너도 여기 낙동... 아 낙동강이 아니고 여기 와 여기 사버넠강 해입니다 오 바로 도와주 님버스 나 비싸 여기와 너도 여기 낙동강이 아니고 여기 사버나강에 와 빨리 와 님버스 너도 여기 와서 발에 물 좀 담가라 너 지금 발이 엉망이다 지금 님버스 땅만 파고 지금 님버스 님버스 땅 지금 읽어놓은거 봐요 그냥 씨만 뿌리면 되겠습니다 님버스가 발이 발이 완전히 숟가락입니다 괜찮아 너 코에 지금 흙이 많이 묻었다 한국에서는 입으로 밥이 더 가는지 코로 밥이 더 가는지 모른다는데 미국에서는 입으로 흙이 더 가는지 코에 흙이 더 가는지 모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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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